이제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솔로 얼룩 솔로 엄마 닮았네 산폭기폭기야 어디를 가느냐 방청 방청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산폭기폭기를 나 혼자 넘어서 도시포지알반을 주어서올테니라 너무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 기억이 나세요? 진짜 대단하시나 자 그러면은 이거 혹시 기억하는가 모르겠다 오빠생각 이거 한번 해볼게요 기억이 대단하시나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봉룡 오빠생각 한번 가볼게요 이걸로 궁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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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작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limb합뚫뚫뚫뚫 Zhang 저 혼자 우리 오빠랑 하여 서울바 아시려 비방구도 사라지고 고신받고리 너무 잘합니다. 저 미디어아هم 갈께요. 자 요거는 장마라 어떻게 맞췄 싶은가 생각을 하시고 맞추세요. 동기동동도로도로 동기동 큰자 시작 시작 동기동자 동기동자 시작 동기동동도로도로 동기동 큰가 걸시고 나지 말아줬네 하라하니 오지는 못하리라 한 송이 떨어진 꽃을 나지마 두 손으로 가라 한 번 피하지는 중국 나도 본연이 알고 나라 모진 소류도 벗고 나라 실기처음에 내버리네 버린 거슬라니 너도 눈 신고 밟고 다니 눈물 안이 슬슬하 수명적인 운명이라면 몸으로 아파서 못살게 돼 어리시고 나지 말아줬네 아직도 모지는 못하리라 손으로 올리시고 자 이렇게 이제 이번엔 박수 두드리시면 두드려도 되고 요렇게 요렇게 할게요 시작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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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로 가리라 eyens 하리라 고배로 가리라 farming 아리라 아리라 아랄라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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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랄라 으시고 잘한다 청청하는 내 장별로만 보고 우리 내 가슴속엔 수심도만 가리라 아랄라 아랄라 아랄라의호 아양꼬리 도르묵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가라리가 났네 흰이 아리랑 쿵쿵쿵 가라리가 났네 문명세대는 이겨울 보네 부부야 부부가 눈물이 없구나 여러분 말해야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비가 났네 노다다세 노다다세 저다리 꽃다지도록 놀라다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양꼬리 도르묵 아양꼬리 도르묵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봉지사랑 본듯이 날 좀 벗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야 아라리가 났네 아양꼬리 도르묵 아리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전부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울도 이 맘밤 아리아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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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겨봂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꽃가람 타고 시집가기엔 다 들렸네 아리아리라 아리아리라 소리소리라 아리아리라 나네 아리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얼씨가 잘한다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어 영평 바다에 어어 어사 봄바람 찬다 어사 좋네 하셨네 군발이여 애가 생일을 밟으며 졸라 모든 청년 날 흘리믄 첨가 전혀 좋은다 어어 어사 맘불아 난다 어사 좋네 하셨네 군발이여 애가 생일을 밟으며 졸라 해가 아쉽네 해가 아쉽네 눈치 없이도 어어 어사 함부로 짓네 어사 좋네 하셨네 군발이여 애가 생일을 밟으며 졸라 체력 병예 아하하하 아우 너무 잘해주신다 최고야 최고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최고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뭐하러 왔어요? 저는? 여기 딸내미는 뭐하러 왔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의 에너지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어 그죠? 하하하하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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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끝 우관 끝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수주세요 박수 아우 우리 그냥 여기 어머니 학생들이 너무 잘해주시네 여기 우리 어머니 대학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해주고 왔구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살짝 땀이 나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도 땀이 나야되요 땀이 나죠? 그러면 벗으세요 땀을 흘려야됩니다 땀을 흘려야되요 벗으세요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 미녀를 했으니깐 가요도 조금 하고 동료도 하고 이것저것 우리 어머니들이 하고싶은 노래 있으면 또 하셔도 돼요 하고 하실까 우리 엄마? 막감을 통해서 우리 또 섬마우 선생님과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너희를 모르시는 노래가 없는 것 같아 찔레꽃부터 출발할게요 찔레꽃 섬마우 선생님이 이렇게 갈게요 자 우리 찔레꽃을 옛날에 많이 불렀죠? 자 곡 한번 갈게요 자 요번에 또 장나를 치면서 장갑 이렇게 땀이 나야되요 이렇게 땀이 나야되요 아아아아아아 찔레꽃 찔레꽃 gla기 Rivers이 요번요 남성아 raza wł들이 엉덩이에 건너리에 조사하여 그릴 수 있니깐 자주 보러 길에 불러 자주 보러 길에 불러 욕구에 처져 이 별가를 이 별가를 불러 주여 못 잊을 사랑 잘한다 자 분위기가 슬슬 돌아가네 달뜨린 저녁이면 달뜨린 저녁 노래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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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객장 차를 객장 차를 객장 불구성 우리 서렸습니다 장년노래 장년노래 想 ~! poem ~~ ~~~~ substantial ~~ ~~ ~! ~~ ~~ ~~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그냥 어떻게 더 잘해요. 저보다. 왜 그러세요? 뭐로 그렇게 잘 드셔가지고 그렇게 힘이 좋아요. 이번에는 섬마을 선생님 한번 가볼게요. 여기 또 어떻게 좀 업이 돼가지고 땀이 좀 날라 그래요? 땀이 나야 돼요. 땀이 나가지고 노폐물이 막 제거가 돼야 몸이 건강해져요. 아셨죠? 섬마을 선생님 갈게요. 섬마을 선생님 좋아해요. 섬마을 선생님 좋아해요. 섬마을 선생님 좋아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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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나 자, 안 들어줘 문문소 문문소 채우자 채챠챠 채챠챠 하나 둘 셋 넷 치윽! 한 번 잘해 주십니다 자 오동동 타려 한 번 갈게요 오동동 타려 오동초야 바디발라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가 싹 알고 있죠 제가? 요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됩니다 여기 글씨가 나왔죠 자 박수치겠어요 그녀! 오동초야 바디발라 오동동 오동몬도 슬퍼려니 오동동의 변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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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비 오동 슬슬 오동동몬도 복수단고 밀어봐 허락바들 단들 오동동몬도 슬슬 아뇨 좋아해요 자 우우우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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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지 안녕 헤이 짜자잔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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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한 번 만들어 볼까요? 사랑해요 만세 3번 매일 차고 있습니다. 만세 시작 화이팅! 만세! 만세! 우리 엄마들 만세 우리 여기 선생님들 만세 우리 여기 원장님 만세 저 뒤에 남자 안에 있네 남자 이리와 잠깐 노래하는 거 해 아니요 노래 처음 보셨으니까 한 곡 돌려주세요 한 곡 부탁해요 박수 한 번 주세요